1회용품 제로 매달 10일 1회용품 제로의 날에 청사 내에서도 1회용컵 반입금지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청사 내에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설치하여 다회용컵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천시는 생활 속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제로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. 환경을 지키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.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께해 주세요.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목해 주신 이현재 하남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번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이어가실 분은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철화 상임회장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